안녕하세요 아이투튜브의 아이엠입니다 오늘은 제가 쓰고 있는 노트 10 플러스에 대해서 지문 이슈가 있어서 설명드립니다 이것은 저의 폰이에요 상자 보이시죠 암튼 정상적인 지문으로 뚫리죠 근데 저는 오른쪽 엄지와 왼손 엄지를 등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도트 케이스로 뚫린다는 말이 있어요 도트 소리 들리시죠? 그 유막방지 도트에 있는 케이스에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리지 않습니다 열리지 않아요 이렇게 뒷면으로 해도 오른손 엄지 왼손 엄지 다가 등록되어 있는데 오히려 열리지가 않아요 여기서 뭘까요? 저만 이런가요?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투튜브의 아이엠이었고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